자 저희 지금 오늘 행사에 앞서 지금 안진걸 민생경기연구소장 오늘 그 행사 주최 그 그 맡았죠 그 안진걸 소장하고 지금 간단하게 또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할까요? 여보세요? 아 예예 연결됐습니다 소장님 아이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 오프라인 집회라는 것도 수없이 넓은 공간 수없이 긴 시간하면 네 수만명 수십만명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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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녁되면 오마이티비 누적 참가 시청 인원이 뭐 50만 100만이 될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먼저 우리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애써주신 모든 분들 지금보다 행진하고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100% 끝까지 다 못 본다 하더라도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이기 때문에 신청하시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기 소장님 네 네 아까 보니까 처음에는 연 인원 오늘 참석 인원이 한 20만 명 25만 명 이러다가 아까 마지막 행사 마지막에 말씀하신 40만 명 정도로 네 저희는 집회 인원에 굉장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쌓여있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남대문 앞에서 무대가 서고 네 그 다음에 시민들께서 모여들어가지고 아예 이 대로변 전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인도 그 다음에 이면도로 그 다음에 뒷골목 뒷마당 심지어는 인근의 식당들까지도 전부 다 윤석열 제지 김경희 특권 티켓을 든 물로 가득 찼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 계속 들어서서 7번 출구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드니까 그렇죠 7번 출구를 폐사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아 아 그 사람이 너무 이제 지하철에서 올라오고 또 어떤 분 내려가면 잘못하면 그러다가 또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서울광장 인근 서울광장 인근과 그 인근 도로까지 시민들이 가득한 것으로 확인했고요 네 무대 뒤에도 제가 보니까 네 무대 뒤편에도 수백 수천명이 계셨어요 아 네 네 무대 앞으로 못 가시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총불행동뿐만 아니라 그 변희재 대표가 주최하는 정통보수 윤석열 퇴진 집회에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데 수백여명이 와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까지 모두 제가 추천하니까 일단 10월 22일보다 딱 봐도 혹시 많이 모으셨고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용산까지 행진하고 있는데 행진 도중에도 또 많은 분들이 결합을 하십니다 그런 일 끝나고 늦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저는 연인원 누적 참가인원이라고 그럽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3시 4시에 오셨다가 먼저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일시적으로는 한 20에서 25만명까지 합중했는데 네 이 일대에 근데 이제 연인원 누적 참가인원을 최종 집계를 해보니까 전문가들이랑 분석하더라고요 네 한 연인원 35만원 40만원 된다 네 그래서 행진에 더 늘어난 분들까지 감안해서 40만원 발표했는데 근데 근거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에서 저번 10월 21일이나 2, 30곳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50곳 가까운 데서 집중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오시잖아요 참가를 위해고 네네 그 버스 대절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최소 35만원에서 40만원 연인원은 집계를 하셨다 정말 우리 국민들 대단하고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든든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지난번 1차 집중 집회 이후에 그리고 오늘까지 15번에 걸쳐서 지금 집회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게 처음 보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퇴진 집회와 관련해서는 네 그리고 오늘 올라와서 그 전국에서 올라오셔서 아까 하신 말씀을 저희가 가만히 들어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번 그 촛불집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반감 그리고 그런 분노 계속 커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 흐름을 정말 잘 보셨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12구 대참사를 겪으면서 모두 살릴 수 있는데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이 무능하고 무관심하고 무대책한 정보에 대한 분노 네 그 다음에 참사가 발생한 다음에 유가족들을 상대로 정치 공작을 했잖아요 몸모이게 하고 돈을 막 부리는 식으로 흠집을 내고 네 그 다음에 참사도 참사를 안 부르고 희생자 희생자를 안 부르고 심지어 근절을 근절을 못하게 하고 얼굴도 이름도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반죄 조문을 강요했던 엉터리 조문을 강요했던 것에 대한 분노가 네 처음에는 참사가 너무 슬퍼서 이렇게 현장에 나오는 것을 머뭇거릴 정도로 슬퍼하셨던 분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황당하니까 그러니깐 오늘 10월 29일 참사 이후에 네 오늘 11월 19일이잖아요 네 이제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조금 더 분노를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로 마음먹고 네 그분들이 또 많이 나오셨어요 오늘 보니까 유가족들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유가족도 오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계속 지적했듯이 6개월이 아직 안 됐으니까 좀 더 신중히 봐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정치권에도 그렇고 신나지도 그렇고 노동조합이나 일반 국내사회에서도 6개월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드디어 6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올해 11월 9일로 6개월이었지만 19일이니까 6개월하고도 10일이 더 지났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6개월이 결산이 되는 거거든요 음 지금 해외 언론에 해외 여론조사에 보니까 지적이 16%로 떨어졌고요 네 점수도 지금 국민들 50% 가까이가 25점 아주 거의 뭐 낙제 최악의 점수를 줬습니다 네 네 최근에 갤럭 조사에서 29%가 또 이런 여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분들 중에는 70대 어르신들이나 일부 보수가 과표집된 걸 제외하면 실제 밑바닥 여론은 저희들 보기에 11에서 20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그 분노한 민심이 계속 확산되고 6개월도 지났는데 더 이상 낮에 꼈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10월 22일은 6개월 전이었잖아요 네네 네 이번에는 10월 19일은 6개월하고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신중하게 기다릴 필요 없다 당장 몰아내야 된다는 여론이 밑바닥에서 굉장히 확산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26으로 훨씬 많이 오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또 좀 인상이 입었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유가족분이 많이 또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오마이티비에서 인터뷰했던 유가족분이 엊그제 BBC에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오마이티비 인터뷰에 나왔던 분 말고 또 다른 유가족 BBC 인터뷰 저희가 상영했는데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슬퍼하고 분노했고요 그 다음에 유가족 또 한 분은 너무 답답해서 아예 무대 옆에 저희 실무집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기도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집회장에도 연휴는 3,40일 모였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무 슬퍼서 참혹해서 많이들 오셨는데 아직 조지가 안 됐잖아요 이분들이요 유가족들이 유가족들이 누군지도 아직도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장에 계셨는데 본인 유가족이랑 밝히지 않은 분들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때 그 유가족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터뷰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BBC 인터뷰 그리고 BBC 헤드라인에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는 슬픔을 끝내고 이제는 분노를 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분께서 인터뷰할 때 제일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어떻게 아이가 죽은지도 모르고 연락도 늦게 오고 병원도 멋대로 막 통보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나마 유가족들이 제일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상황이 비슷하고 근데 유가족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유가족들을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네 유가족들을 뿔뿔이 찢어놓은 거예요 유가족들이 모여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이 정부가 이 정부가 왜 참사를 최소화하지 않았나 아이고 네 심지어는 제대로 된 조준과 애도도 못 하겠나 네 이걸 따지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명단 공개 논란 때도요 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명단 공개가 과다 생겼던 분들도 궁금해 생각하니까 아니 유가족들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데 유가족분들이 누군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동의를 구합니까 그러니까요 참 그 말을 듣고 아 그렇네 네 이건 유가족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동의를 구하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유가족들이 모일 수 있도록 유가족들이 다른 유가족이 누군지를 아예 모르게 정치 공작을 해버린 거거든요 윤석열, 김병희 세력이요 네 세상에 참사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대상으로 정치 공작을 하는 사람은 이건 근사 독재 조건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참 네 하여튼 일단 이 생각 명단하고 유가족 연락처는 드리죠 당연히 네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가족들이 상처를 짓고 슬픔이 위로되는 가장 확실한 법은 동일한 일을 겪은 유가족들이 서로 모이고 서로 위로하는 거래요 음 그걸 모두 안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울분과 상처 고통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네 자, 저희 소장님 저 지금 어... 같이 지금 그 행진 그... 하고 계시지요? 네 네 정말... 정말 어마어마해 보인게요 그러니까요 지금... 네 한마디... 그러니까요. 지금 시민 그 저희 화면 중개 화면에도 보면 아직도 지금 그 숙례문을 빠져나가지 못한 시민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무대 주변에 이제서야 빠져나오고 계시고요. 시민들이 수천명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좌우 중도 합작구로 변희재 대표님 김현명 국사님 그 다음에 임세은 전 대변인 그 다음에 소울의 소리 저희들 이렇게 같이 지금 방송하고 합작집해서 하잖아요. 거기에도 수백 명이 지금 모여 계셔요. 자 자 그러면 오늘 이따가 이제 지금 그 앞에 선발대 쪽 해가지고 일단 용산 대통령실 주변으로 애워싸는 이제 오늘 정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? 네. 그것도 우여곡절 있었는데요. 그렇죠. 그렇죠. 오늘 법원에서 이제 그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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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회도 못하게 하고 경통부수분들이 우리와 함께 집회한다니까 이태원 참사를 비밀으로 집회도 불을 했고요. 네. 그 다음에 행진도 불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법원에서 보기에 아니 대통령 집무실을 항의하는 게 너무 정당하잖아요. 네. 그래서 법원 마저도 보수적인 법원 마저도 오늘 용산 집무실을 역사는 행진을 허용해 보장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걸 우리 이제 민생경 경고소 공익법렬위원장인 이재혜 변호사가 직접 아이고. 어 3년 수정 고생을 해서. 큰일 하셨습니다. 네. 네. 확보를 했고요. 네. 민생경 경고소는 어떻게든 촛불행동을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는 각오거든요. 그렇군요. 네. 안진걸TV도 그렇고 우리 오마이티비도 너무 하나 좀 주시는데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저희 소장님 오늘 집회 준비하셔서 너무 고생하셨고 또 사회보상 공익이 힘드셨고 마무리 집회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 한 마디만 하시고 이제 저희 또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할게요. 촛불행동에 대해서 모자란 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. 대규모로 오이다 보면 또 불만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잖아요. 그런 의견들 저희가 계속 들어서 예를 들면 지역분들 입장했을 때 5시에 시작하면 너무 늦잖아요. 내려가는 시간이. 그러니까요. 그래서 한 시간 앞당기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걸 또 집행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. 그다음에 뭐 일각에서 촛불행동에 무슨 창당을 한다는 오열을 하신 분도 있었잖아요.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도 겸허하게 촛불행동에 창당을 한 수백 개 단체 중에 한두 단체가 그런 생각이 있나 본데 촛불행동에 상관없는 거잖아요. 좀 답답하고 우울했지만 일일이 다 심내에 설명을 드립니다. 촛불행동은 수백 개 수천 개 연대기구로서 창당이 불가능하고 그런 생각이나 논의조차 한 적이 없다. 알겠습니다. 저희는 오해를 받으면 풀어드리고 지적을 받으면 또 수용하면서 오로지 윤석열 퇴진 김건희 정권 윤석열 권한은 그날까지 우리 민생경제를 살인 그날까지 매진 또 매진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이고 참 매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. 오늘 집회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저하고는 이따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 번 보도록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청와대 부대변인도 오마이티비 출연 연락을 받은 모양인데요. 네. 우리 민생경제공사 안진걸팀 주변에 많은 일꾼들이 지금 우리 오마이티비 또 촛불행동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자. 지금 오늘 그 천국집중촛불집회 사회를 맡았던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소장하고 스팟으로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. 지금 다시 다시 다음 다음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